86번. Church and other religious buildings were filled with paintings that depicted people and stories from the Bible, the Jewish and Christian Holy Book. 교회와 그리고 다른 종교적 건물들이 비필드 무모로 가득 차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사 다음이니까 또 꾸며야 돼요. 그런데 어떤 그림이냐면 사람들과 이야기를 묘사한다. 성경으로부터의 사람들과 이야기들을 묘사하는 그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성경이 뭐냐면 콤마로 동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의 성경, 신성한 책인 성경.